인기를 실감합니까? 진짜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요. 길 지나가도 할 수 있다. 또 어떤 분은 화장실에 계시는데 또 할 수 있다. 화장실에서 받았는데. 변비 환자들이 좋아하겠는데요? 할 수 있다. 광고까지 노력을만 하겠는데요. 고양이 반응은 어떻습니까?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셨어요. 박성용 선수가 3년 동안 머리 자른 것 같아서. 어머. 진짜? 진짜? 저희 아파트 앞에는 히트다이트 이런 것도 있고. 플랜카드로. 체육회도 달려있고요. 체육회? 펜싱협회 이런 거 다 달려있고. 펜싱협회. 지금은 부모님이 제일 힘든 시기시죠. 왜요? 주변에서 밥 한 번 먹자고. 상현이 밥 한 번 먹게 해주세요. 맞아. 여기저기서 전화 엄청 많이 와요. 지금 부모님들은 매니저 역할을 하느라 바쁘시겠네요. 그래도 집에 가면 박성용 선수 방에. 네. 그 사인지와. 맞아요. 사인펜이 한 100장 정도 해서. 다 했습니다. 맞아요. 다 했어요? 어머니가 이름 옆에서 말씀해주시면서 이렇게 다 했어요. 저도 하나만 이따 해주세요. 그럼요. 혹시. KB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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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